여기 시진이 실제 웃은 것 같았어 아 실제 웃었어요 아 저 뭐야 그치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라는 표정으로 맨천부터 왔었어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이 표정으로 왔었었잖아 내가? 응 처음으로 봤지 응 그랬어? 한번 해봐라 강선세훈 혈액형이 뭡니까? 당신의 이상형 미인형? 한번만 더 해봐요 인형?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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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jars 손 자 poly 좌ас 좌우 sed